백퀸 씨가 신발이 1.3cm라는 얘긴데. 오케이 이거는 저희가 보호를 해봐. 잠깐만요. 이성토를 찾았다던데. 이성토를 찾았다던데. 야 뭐야. 야 한번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지켜드리죠 우리가. 아헤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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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9. 야 설리가 맞다. 설리가 똑같다. 지금 숙여서 숙여서. 십을 숙여. 됐어요. 179였었죠. 173.8. 그래요. 진짜 너무의 감심다. 마일 씨 말판에 부자라서 주셨다라고. 네네네. 제가 저번에 제구의 아이들 그때 현수막을 했을 때. 잘될 것 같은 멤버 세 명을 뽑았었어요. 네. 여기부터 저희 멤버 문준영 임시완 박형식이고요. 광고주분들 요새에서는 약간 CF가 가능한 친구들이에요. 뭔가 시안이가 그때 쫓기고 나서 순식간에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배가 사실 힘들어요 시안이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고전에 라이징 할만한 스타를 데리고 왔어요. 오. 대박 나게. 대박 나게. 대박 나 도심이 보이네. 네. 깜짝이야 옆에. 예예. 오. 그리고 제국의 아이들에서 이제 뜰 유망주 박형식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볼게요. 네. 보태부터 부르주아였고요. 네. 보티는 183cm. 보티나는 외모와 또 기깔나는 노래 실력. 그리고 아주 좋은 매너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조금 친구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 한혜진 선배님 나오셨잖아요. 네.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모델로서. 그럼요. 저희가 좀 유명한 디자이너 선생님 옷을 입고 왔어요. 외국에서. 그래서 한번 평가를 한번 내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저 광희 씨. 네? 본인 말고 형식 씨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저 인사부터 해야죠. 인사드리겠습니다. 광희 형 덕분에 강심장 나오게 된 제국의 아이들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옷이 미투현의 옷이에요. 질투하지 마요. 이거 지X 옷이요. 지사 옷이에요 지사. 지사 옷을 입고 왔는데. 근데 이 브랜드가 협찬이 안 되지 않아요? 저희는 그래서 유럽에서 사왔어요. 협찬이 안 돼가지고. 안 될 바야 사버리자 해가지고. 돈 들여서 사와버렸어요. 제돈지. 네. 그만큼 부르주아인가봐요 정말로.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연습생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연습을 한창 하고 있었을 때. 제가 못생겼을 때죠. 제가 수술이 안 됐을 때. 또 슬플 때. 아니 키도 크고 와가지고. 키도 큰 게 들어왔는데. 소문이 듣기로. 키도 큰 게. 네. 노래도 잘하고 그랬는데. 얘기를 듣기론. 뭔가 낙하산으로 들어왔다. 집안에 돈도 많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재벌돌로 화제가 됐죠. 그런 얘기가 들려오길래 연습생 때.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데뷔를 못하는 거다. 저런. 저런 다같은 것들 때문에. 저런 낙하산 것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네. 한 번은 이제 형식아. 나 밥 사줘. 이러니까 형식아 밥을 먹자고 하면서. 이제 체크카드에 돈을 뽑으러 가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가서 얼마를 뽑는다 봤어요. 야 또 그걸 봤어요. 관심 있죠. 좋아하죠. 비밀번호까지는 안 받고. 얼마가 있는지 봤어요. 그러니까 한 106만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6만원? 연습생이 근데. 106만원이라 하기엔 공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있던 거예요. 1,600만원이. 1,600만원이. 1,600만원이 들어요. 1,600만원이. 1,600만원이 연습생이. 오. 깜짝 놀랐어. 과연 또 뒤에서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죠. 아주 형식이가 더 사랑스러워요. 사실 그게 어릴 때부터 뭐 이제 세뱃돈 받고 뭐 하고. 용돈 달마다 받는 거 그냥 꾸준히 통장에 모아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통장을 관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20살 때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도. 바로 지금 적금을 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상식이에 대한 오해를 또 풀어드리고 싶은 게. 뭘 라디오스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 오해가 본인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같이 집이 부유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부유하는데. 그 비사 아들이에요. 비사? 그레이드차. 그렇게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뭐 돈 자랑하냐. 오. 뭐 부다랑.